기도하면 엉망진창도 풀린다. 기도하면 엉망진창도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아홉 자리나 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론인데, 장자가 암론인데, 셋째 아들 압살롬의 동생, 이복동생이죠. 자기의 이복동생 다마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마를 힘으로 동침했습니다. 욕심 채우고 난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버려버립니다. 진짜 미시놈이죠. 나쁜놈입니다. 다말이 큰 상처를 입었고 또 압살롬에게 갔을 때 압살롬이 말없이 벼르다가 2년을 와신상담하다가 2년 이후에 암론 죽여버렸다. 그게 스토리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1번 아들 범죄, 암론의 범죄, 3번 아들 살인, 압살롬의 살인. 그리고 그의 동생인 다말, 이복동생 다말의 상처입음 이런 겁니다. 다윗 집안에 혼란, 무질서, 엉망진창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뭔가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딱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멀쩡해요. 하나도 변화된 것 없이 보이는데 기도가 사라지면 혼란이 일어나고 무질서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나중에 다 깨져서 천부의 의지 없이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다 무너져버립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중지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신신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여기 보니까 난리가 벌어지죠. 고림대전서 14장 33절의 말씀 한번 인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뜻이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질서의 반대말이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질서에 들어가는 자리를 뭐라고 넣느냐 하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 샬롬이 뭡니까? 제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죠.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게 무질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제기능을 발휘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들로 기도했죠? 분명히 여러분의 상가운데 질서가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다 기능을 발휘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제자리를 찾고 기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화평이 지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없이 뒤죽박죽이 된 이 사람들, 세 사람 보겠어요. 첫째 아들 암론, 셋째 아들 압살롬, 그다음에 다윗. 기도 없으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살필 것. 먼저 이 배경을 살피기 이전에 다윗의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몇 살에 죽었냐면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아마 골리아 죽인 것 같고 광야 생활이 십몇 년 됐겠죠. 한 17살이라고 하면 한 13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하고 비슷하죠. 요셉도 17세부터 이렇게 어렴당해서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30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유다 지역에서 7년 반. 그리고 33년 반 동안은 유다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무에라 5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70세에 살았는데 30살에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에는 유다 집합반. 그리고 나머지 33년 반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이 아들을 6명 낳았어요. 6명 다 필요 없고 특별히 1번부터 4번까지 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아들이 누구냐? 그게 사무에라 3장 2절부터 나오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암논. 암논 여기 나오는 거. 그런데 엄마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2번 아들이 또 잘 알죠. 길러압인데 길러압은 누구냐 하면 나발이라는 정신나간 녀석이 있었죠. 다윗 막 그렇게 박대하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 이렇게 재혼한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재혼. 거기서 태어난 두 번째 아이가 길러압. 세 번째가 압살롬. 그런데 압살롬의 외가집은 그슬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일. 그러니까 엄마가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들은 되게 좋아요. 압살롬이 그슬왕 달매의 딸. 그러니까 외가집이 강한 거죠. 나중에 도망칠 때 외가집으로 도망치잖아요. 그슬왕 달매의 교로. 그리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학기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11기 상 1장기가 보면 솔로몬이 왕 될 때 지가 먼저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러다가 솔로몬한테 죽는 녀석 나오죠. 네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1번 아들은 압론이고 2번 길러압은 왜 안 나오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비가엘의 아들인데 유명무실하던지 일찍 죽었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죽은 것 같다. 이런 추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시적인 아들 1번은 압론. 실시적인 2번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둘이 왕의 경쟁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왕자의 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자의 난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이 내용을 보면 좀 이해하기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남이에요. 장남. 기도 없는 압놈. 어리석음이에요. 기도가 없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 압놈만큼 조건좋게 태어난 사람 없죠. 성경의 복이라 그러면 양대복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너를 통해서 다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죠. 그저는 그 개대로.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축복이 있죠. 아브라함, 엎어치기, 다윗. 다윗의 축복은 뭐예요? 이거는 성령의 기름붐의 축복이에요. 내가 네 왕위를 영원하고 메시아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모든 조건을 완전히 갖춘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를 치자면 정실, 정통, 장남, 적자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붙일 수 없어요. 하여튼간에 영적인, 육적인 복 다 누리는 사람이 암논이에요. 이게 우리가 망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번을 보세요. 2번은 엄마가 아비가일이니까 나발의 부인이었잖아요. 재혼을 했고. 뭔가 좀 허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도 처갓집이라기보다 외갓집이 외갓집이 또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반쪽이니까 조금 약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번 아들 암논은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의 문제가 뭐예요.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의 존재인지 하늘과 땅에 모든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바보는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나중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애서 같아 애서. 애서가 꼭 그런 모습이죠. 축복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자권 얼마나 규정한지도 모르고 뭐라고 그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니까 팥죽 팔아먹은 장자권 팔아먹은 모습에서 뭐라고 그래요.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갖고 있는지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예배의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고 하니까 기도의 특권을 가볍게 안 여겼으니까 구해서 얻겠죠. 여러분들은 한번 강력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바보들은 꼭 암농 같은 자들이 있어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걸 가볍게 여기다가 한 방에 가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암농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풍성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볍게 여겨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이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성교가 그러는데 예배가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교가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인지 모르니까 지속에 있는 욕심 따라가죠. 욕심. 주어진 복을 누릴 줄은 모르고 욕심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거 얻지도 못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께서 주시는 걸 필요라고 그러죠. 필요. 하나님이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걸 필요라고 그래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내가 더 원하는 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욕심은 사실은 나를 깨게 만들고 죽게 만들 경향이 커요. 내가 이미 주신 것들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암농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왕세자의 왕세자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왕세자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걸로 누린다고 그러면 사명이 이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놓쳐버려요. 엉뚱한 욕심. 그거 추구하다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다말. 성경에 다말이 많이 나와요. 여자들 다말. 다말. 다말이라고 이름 지는 여자는 다 예뻐. 야구부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낳고. 거기서 며느리라고 사이에서 애 낳았잖아. 그래서 베레스잖아. 모르세요? 38장의 창세기. 거기도 다말이고 여기도 또 다말이야. 다 예쁘다. 다말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팜츄리. LA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쭉 뻗은 나무들 있죠. 종려나무의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하면 이렇게 팜츄리가 막 있어. 그러니까 막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는 거. 팜츄리 하나 비싸요. 제가 LA 가서 물어봤더니 그 팜츄리 하나가 한 만 불쯤 간대. 한 천만 원쯤 가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에.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그러면 되게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다말이라고 지을 정도니까 느낌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늘씬하고 멋있고 그런 거 좋고 다말. 그러니까 이름 되게 좋은 거예요. 다말. 그래서 다말을 욕심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러면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제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우라병 생겼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상사병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옆에 선지자가 있거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안 되는 인간들은 그 옆에 선지자가 없어요. 그 옆에 간교환자 요나담. 사촌 동생이거든요. 사촌인 요나담이 와가지고 힘이 간교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당과 하와 유역할 때 뱀에게 쓴 표현이에요. 간교환 뱀. 힘이 간교하더라. 뱀 같은 사탕 같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너 병든 채 해라. 그러면 너 왕세자잖아. 아버지가 올 거라고. 장남에 대해서 다윗이 되게 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 다말이 떡만 들어주면 병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버지 이형겨 먹으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압논에게 요나담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이 형 시무아의 아들이오. 심이 간교환자라. 그가 압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째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람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담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하라 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다는 알아요. 장남이니까. 세이자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아프다 그러면 올 건데 이렇게 요청하면 모든 상황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압논하고 비슷한 게 아하방이에요. 뒷부분에 나는 아하방. 아하방도 되게 유치해요. 왕인데 왕으로서 주신 은사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요. 준 건 안 누리고 하나님 주지하는 거 욕심을 부려요. 그게 뭐죠? 나보세 포도원. 그거 왜 갓길 원했어요? 저 포도원이 있으면 채소 심어서 먹으면 되는데. 채소밭을 원해서. 아니 왕이 채소밭이 뭐 필요해? 상추가 필요하면 이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아닌가? 멍청한 거 아니야? 왕이 채소밭이 필요하다고 그걸 뺏길 원해? 그래서 시금전폐하고 똑같아요. 밥도 못 먹고 파리아이에 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한 번 들어가면요. 이거 보세요. 앞놈도 그렇고 아하방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거라고 우리도. 욕심이 들어가버리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병 들어간다고 병. 그래도 옆에 여기는 요나다비고 강규환자. 아하방 옆에는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왕 왜 밥도 안 먹고 왜 그래? 왜 말라가? 그랬더니 사실은 저거 나보세 포도원 갖고 싶은데 안 판대.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왕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11개상 21장 7절 보니까. 너 나라를 다스리지 않냐? 너 왕이잖아. 뭘 걱정해? 내가 처리해 줄게. 왕비가 그래요. 그래서 나보세 죽여버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그게 나보세 포도원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욕심이 있으면요. 말씀이 와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틀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명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하는 건데.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도 예배 안 들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반드시 이세벨이 나타나고 반드시 그 옆에 요나다비가 나타나가지고 죽을지 골라하는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우상숭배가 보여요. 우리 십교명도 보여요. 우상숭배를 보면 나를 위해서 우상숭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면 무당은 너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변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식으로 점괴를 내줘요. 그래서 엔돌의 무당 찾아갔더니 자기 원하는 답을 듣잖아. 여러분들 무당 찾아가거나 점쟁이 찾아가면 여러분 원하는 답을 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겨줘요. 나를 강화시켜. 성경은 나다의 버크라이스트.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데 마기로부터 오는 우상숭배, 이 가짜들은 나를 강화시켜요. 너 옳아. 뜻이 맞아. 이렇게 하면 네 뜻대로 될 거야. 그래서 내 욕심을 부추겨주고 욕심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을 알려주는 건 나 마기로부터 온 거예요. 요나다비고 이세베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보세요.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죠. 선지자가 없죠. 그럼 망하는 거죠. 영적 빈곤함.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빈곤함 되게 많아요.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그럼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듣고 그거 따라가다가 솔깃해서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위당이 또 이걸 들어주죠. 그래서 다말을 보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나가라. 그리고 너만 침실로 와라.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왕한테 정치 허락받으면 아마 날 줄 거다. 힘으로 동침했다. 그런 얘기죠. 지저버린 얘기니까 마지막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암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단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의 특징이 뭐예요. 지속성이 없어요. 우리 에베스 5장에서 살폈죠. 가짜가 교만이거든요. 나를 강화시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나 욕심이나 같은 거죠. 그렇죠. 욕심. 교만의 특징이 뭐죠. 일단 더러워요. 그릇인데 그릇이 더러워. 그리고 줘봐요. 그리고 일회용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는데 교만해. 그러면 일단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러워져요. 그리고 줘봐. 많이 못 받아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일회용이야.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똑같은 얘기죠. 겸손은 좋은 그릇이에요. 왜 좋냐. 첫째 깨끗한 그릇이에요. 겸손은 깨끗한 그릇이고. 두 번째는 큰 그릇이에요. 겸손하면 엄청 좋아요. 주님이. 그리고 일회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 차이나예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보세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연속성이 있잖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박대하고 내보내버렸다. 제정신이 아니죠. 미신놈이죠. 완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리하고 압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압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압론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압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짝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않은 공존의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죄짖고 다말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위지다 하니까 2년 이후에 압살롬으로부터 죽임당하죠. 허망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대로 읽었죠. 욕심이 있죠. 욕심.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죽잖아요. 사망난 눈이라. 욕심에서 죽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샘플을 그러면 압론이에요. 기도가 없으니까 욕심 부리다가 자기 사명 놓치고 욕심 부리다가 끝장나더라는 거예요. 무질서 혼란 허망함.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내게 엄청난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만 가지 축복을 다 받았으니. 그런데 기도가 없죠. 압론 꼴대요. 다 받아도 깨어서 기도해야 사명이 이를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압론이 제대로 했다 그러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다윗의 축복도 다 누리는 다윗 다음의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압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가 기도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 축복을 주셔서 거기에 영적인 축복을 줘서 압론이라는 위대한 왕이 세워졌다. 이럴 사람인데 비명 횡사해버리잖아. 이거 우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많이 받으신 분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육적인 축복. 다 누리고 이런 사람들.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축복이 축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없이 무너지는 압론의 길 걷지 않는 은혜의 종들 되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기도 없이 망한 압살롬이죠. 압살롬의 잔혹함. 이 잔혹함이 압살롬.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다말이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촬영하게 지냈댑니다. 그러니까 오빠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 똑똑해요. 말없이 와신상담에 쓸개를 씹는 것 같이.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면 이 사람 되게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머리 도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길었대. 나중에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걸려 죽잖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또 테리우스같이 머리카락도 길고 머리 좋고 뇌생남이에요. 뇌생남. 머리카락도 멋있고. 그 다음에 잘생기고. 그래서 너무 모든 걸 다 같이 외모를 갖춘 사람가라면 압살롬 같아. 그런데 그가 기도가 없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년 동안 기다렸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의지도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양털 깎는 일. 양털 깎는 것은 농경사회. 목축업에서는 양털이고 농경에서는 추수하로 날이죠. 추수감사주같이 이렇게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럴 때 왕의 모든 아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왕도 와달라. 왕이 바쁜데 여기를 왜 가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무리한 요청을 해요. 왜 그래요. 왕도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씩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니.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빌었어요. 귀여운 거죠. 압론 다음에 왕이 계승자니까. 그러니까 압살롬도 귀중한 아들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한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못 오신다 그러면 왕세자가 되는 그럼 압론을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머리 엄청 잘 도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압론 보내주세요. 그런 의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왕이 와주십시오. 나는 못 가는 거 알잖아. 그러면 대신으로 왕세자인 압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부탁해 보지. 압론 보낼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용이 유도한 사람이 아니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왔을 때 압론 쳐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왕자들은 다 도망갔다. 압살롬이 살인했습니다. 누이 동생의 복수만 가지고 이렇게 살인했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압살롬이 마음가운데 복수심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왕위에 대한 찬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압론만 없으면 내가 왕위 계승자인데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자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세 자루 세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가운데 복수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역시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뜻이 되면 길을 열어줘서 왕에게 만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압론이 형편없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론이 날아가버리면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애무나, 견딤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믿음 좋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왕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죠. 다윗당하고 다르죠. 다윗도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기도하는 다윗이니까. 기도하면 내 손으로 복수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의 때, 전도도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내 때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자 38절 죽이고 도망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안미후리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그러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잘 보세요. 일단 머리가 좋아요. 자격도 있고 머리 좋고 명분 있고 능력 있고 거기다가 또 외갓집이 왕가이니까 품위도 있고 나중에 외모도 아름답고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압살롬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추함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자도 스펙을 다 갖추고 있어. 그런데 기도가 없어. 그럼 볼 것도 없어. 압살롬이에요. 그거 좋은 신랑감 아니에요. 나중에 나무에 대롱들은 매달려 죽을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갖췄대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 맨날 차량에도 오지도 않고 엎어서 잠만 자고. 백화점이 세리나 알고. 그러면 그거 여자 압살롬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기도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추해져 버린다.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렇죠? 기도해야 돼. 기도. 오히려 아름답지 않아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압살롬 보라는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여주는 게 다윗인데 기도가 없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런데 분별력도 없고 민감성도 상실하고. 그러니까 둔해졌어요. 이삭도 그렇죠. 이삭도 나중에 기도가 없으니까 둔해져서 눈이 멀었다. 그 얘기는 둔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무슨 아들에 대한 편애에서만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속이는 거 다 속아넘어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안 알려줄겠어 그거? 맨날 속아넘어가고 깨지고. 멍청한 노년의 이삭과 비슷한 게 멍청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의 길대로 가지 않냐고 다윗은 편견. 그 시대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남 좋아하고 남아선호사나 이런 게 있죠. 딸 좀 무시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장남에 대한 애착이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남이 최고잖아요. 장남에 대한 애착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암논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간못 잡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대. 그래서 가서 너 웬일이 아프냐 그랬더니 그 아들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요. 내 누이 다말이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두 어게 구워주고 구워주는 거 봐서 뭐래? 그의 손으로 먹여주면 지는 손이 없나? 낫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도하는 다윗이라 그러면 정신 차려서 뭐라고 그러지? 야 이 미시놈아. 너는 손이 없냐? 과자 먹고 싶으면 이 맛에 가서 사 먹어 인마. 아프면 의사를 불러야지 무슨 누이를 불러 이 미시놈. 그래야 맞는 거죠. 아닌가? 그래야 맞는 거죠. 아픈데 왜 과자를 먹어? 약을 먹어야지. 과자 좋아해요? 새우깡 좋아해요? 아픈데 왜 과자를 먹겠다고 그러고 아픈데 왜 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왜 누이가 입으로 먹여줘요? 과자 먹으면 나요? 과자 먹으면 날 것 같으면 여기에 진짜 뭐 초코집 같은 거 다 넣어주면 다 낫겠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다윗이 멍청해졌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들어줄게. 그러다가 결국 이용당하잖아요. 민감성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바보지 담감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론이 왕께 아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본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니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멍청해서 아들에게 죄 지는데 이용당하잖아요. 암론의 범죄에 이용당하잖아요. 사다리 돼버리잖아요. 왜 그래? 기도 없으면 이렇게 바보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나중에 사실 다 들었어요. 다말을 암론이 욕보이고 그랬다고. 화만 내 화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다이당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만 내면 안 되죠. 불러다가 징계하고 어미 기준을 세워야죠. 암론 너 세자놈이 그러면 되냐? 너 네가 양령대군이야 임마. 그러면서 양령대군 몰라요? 너 까불면 셋째. 딱 셋째래. 충령대군 세울 거야. 세종대군 아니야. 너 까불면 앞사람 세울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이랬으면 정신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암론도 안 죽고. 다말도 위로받고. 아이고 불사관 따라. 내가 대신 내가 특별한 길 열어주고. 내가 부마 세워가지고 잘 해줄게. 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앞사람도 분노하고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이런 명분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심정 아시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왕실에 불상사가 벌어진 거야. 입에 닿기도 더러운 일들이. 그런데 딸 다말보다 왕세자 암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희생시키는 거죠. 딸 너 입 다물고 있어. 이런 거죠. 아픔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왕세자인 암론이 정치적인 상처를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화만 내고. 터벗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산물이죠. 딸들 차별대우하고 아들만 우대하고 장남 특별히 우대하고. 이러니 골마 터지죠. 율법정신이 뭔데.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건데. 기도가 없으니까 이따위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살인한 압살롬도 징계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니까. 이런 식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르지 않냐고. 지금 머릿속에는 그 다음 계승자가 누구냐. 암론. 암론 죽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압살롬인데. 그래서 용서는 해야 되는데 왕은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나. 고민해요. 마지막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이당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 자라니. 암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나나의 주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왕의 다이당이 압살롬에게 발로 하기를 쉬니. 노가 쉬었어요. 분노가 사라지니까. 이제 뭐야. 암론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내 위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소의 머릿속에는 이거예요. 왕이 계승자만 생각나는 거야. 압살롬이 장남이야. 세자야. 죽었으니까 그래. 어차피 죽은 거.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왕이는 누구예요. 이제 장남은 누구예요. 압살롬.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그렇지. 압살롬은 세워야지. 좋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다위 세계. 그 많던 선지자 다 어디 갔어요. 나단은 어디 갔어요. 나단.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냥 편견과 선입견. 일단 그 시대의 관례. 이런 거 따른 거. 딸은 시생해도 되고. 아들만 살면 되고. 이거 요즘에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 빌리빌리지했어요. 딸들은 공장 가서 일하라 그러고. 넌 대학도 가지 말라 그러고. 돈 벌어오라 그러고. 쪼다 같은 아들 대학 보낸다 그러고. 그리고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부모의 이름으로 했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나이 다 들어놓으면 쪼다 같은 아들은 집만 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딸들이 지금도 효녀가 돼서 세워지는 일들이 많죠. 다이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 또 이렇게 멍청해졌죠. 기도 없으니까. 오늘 세 명의 멍텅구리 봤잖아요. 첫 번째는 암론인데. 아마 조건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 없잖아요. 암론.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이세 축복과 모든 조건 좋은 거. 장작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 하나 들어와서 비명 행사하는 바보.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 사명 놓치고 욕심 따라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특권이라는 걸 모르고. 잠이나 자. 죄나 짓고. 게으르고. 암론입니다. 암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께 되게 해주신 모든 특권이 하늘의 영광과 열매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압살롱. 그래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떤 때는 자기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올 수 있는, 기다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이도 원래 왕 될 사람이었나? 그럴 때 잘 준비해서 기도하라고.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압살롱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보세요. 그 암론 자격 없잖아요. 분명히 압살롱한테 왕이 넘어갈 건데. 왜 그걸 원수가 없는 것은 네 개 있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12장이 나오잖아요. 지가 죽여. 아버지 그거 보고 배워야지. 아버지 상태 좋을 때. 사우랑 죽일 수 있을 때 안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작용 없이 다 주시잖아요. 근심을 겸하해 주시지 아니하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잖아요. 부작용이 없잖아. 그런데 압살롱은 왜 몰랐죠? 이것도 멍청했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모든 특권이 무효화. 기도가 없으니까 모든 아름다움이 무효화. 오히려 추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없으니까 그 날고 뛰던 기라산 같은 다윈. 이런 영감탱이 되어버렸어요. 늙은이 영감탱이. 멍청한 영감탱이 되어버렸다고. 꼰대도 앞봐요. 꼰대. 머리 하나도 안 들고. 딸한테는 상처나 주고. 나도다가 잘 보세요. 1번도 죽었지. 3번도 죽었지. 2번도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 어렸을 때. 4번 아도니아도 죽고. 결국 1번부터 4번까지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기도 없는 아버지 때문에. 이 멍청한 아버지 때문에. 판단 잘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죠? 기도해서 지혜와 총명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판단력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권이 우리 사명으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자리하겠습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자리입니다.